리얼스프티비 자 지금 보이시는 새끼의 미러미 있습니다 삭제를 해볼까요? 꿈틀거린거 보이죠? 조금 톱밥을 약간 가려볼까요? 보이시죠? 진짜 작아 너무 작아 이제 갓 태어난 애기 애기들이에요 근데 거기 지금 보면 알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더 기다리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요? 네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애일이 알이 부화되나봐요 배고프지 결국 이제 애기들이 막 다다다다 움직이네요 결국 건강한 우리 발색거절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은 낳고 죽었네요 그쵸 근데 좀 조사해봐야 되는게 그래도 아이들아 애기들 낳고 죽었으니까 좋은거 좋은거다 근데 얘네들 진짜 애기들 낳고 죽은건지 슈퍼미럼 번데기를 먹어서 죽은건지 그거는 좀 조사해볼까요? 아니아니 슈퍼미럼 번데기가 도기에요 도기에요? 그렇대요? 사실해요? 근데 한 번에 여기 안에도 한 마리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 먹나봐요 쌀도 좋아하다니까 이기들이 국식 좋아하거든요 쌀도 그래 밥이다 밥이다 진짜 여기 확대해서 보니까 진짜 큰데 실제로 보면 진짜 잘한 거에요 자, 손가락을 대볼까요? 이렇게 비교하면은 어떻습니까? 진짜 너무 작다 너무 작죠?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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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 켰다 네 불 켜졌어요 왔어 왔어? 자,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보면은 애기 밀원들이 지금 깨어났어요 얘네들이 여기서 약재끼를 해가지고 알라고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다 죽었다 생각하고 나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잘한 거예요 바로 안 버렸더니 이렇게 애기들이 태어났어요 보세요 애기 새끼밀엄인데 얘들 거북이 되게 좋아할 것 같다 우리도 지금 이거 생각해야겠다 좀 이따 애들 낳으면 새끼밀엄 거북이 얘로 태어날 거죠 거북이 밥도 줄 수 있고 어 우리 리얼스베에 있는 친구들한테 어 귀여워 이렇게 새끼밀엄 얘를 거북이한테 먹이를 아니 우리 저기 리얼스베에 있는 거북이 밥 줄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키워되겠는데요? 키워서 또다시 송충이 되면 또다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귀여운 새끼밀엄을 이렇게 보다니 아래에서 깨어난 거잖아요 지금 진짜 귀엽다 통째버리고요 근데 얘네들이 또 탈피도 있네 보니까 새끼밀엄이 탈피한 곳도 있어요 꽤 오랫동안 자랐나본데요? 왜냐면 우리가 음식이 우리 동안 안 버렸거든요 네 탈피한 거요? 여기 보면 껍데기 있잖아요 껍데기 이게 탈피한 거예요 꿈쩔금쩔거리는 새끼밀엄 네 얘네들 그거 좋아하거든요 저기 아몬드 잘 먹거든요 아몬드? 아몬드 좀 드세요 아몬드 좀 드세요 큰 거 드세요? 저도 갈아 먹을 거예요 큰 거 하나요? 어 몇 개 저도 갈아 먹을 거예요 오랫동안 갈아 먹을 거예요 너무 축하해요 오늘 대박사건입니다 번데기 두 마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에 붙어있는 애기 미러미 보이시나요? 우우우우 이게 작죠? 어디갔어? 애기 미러미 여기 넣어놨죠? 네 넣어놨어요 애기 미러미 보이시나요? 꿈틀꿈틀 자 튀어나온 애기 미러미 아 귀여워 귀여워 애기 미러미 탄생입니다 우리 드디어 짝짓기를 잘 애들 했다는 증거네요 이야 근데 짝짓기 한 부부가 지금 미러미 를 다시 도착했대 고맙고 있어 지금 너무 아몬드 발색 거절이 벌레도 여기 들어있는데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벌레 꺼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이거 피지니로 꺼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을 거 같거든요? 아 쟤 이거 움직인데? 네 움직이죠 꺼내야 돼 아니 이제 말 말 말 말 마스크 써 벌레도 꺼내야 돼 벌레? 벌레요? 벌레가 있어요 여기 어디요? 여기 시커먼 거 벌레 있는데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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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벌레 보이죠 이거 벌레잖아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벌레잖아요 죽었어요? 아니 살아있는 벌레 아니에요 아니에요 밀엄 죽은 거였어요 밀엄 죽은 거였어요? 네 이렇게 빠듯빠듯한 밀엄이 있어요? 어 혹시 번데기 또 없을까요? 번데기는 번데기께 모아내야 될 거 같아요 번데기는 번데기께 모아내야 될 거 같아요 어 얘는 잘 살려 어 여기 번데기 있어요? 어 번데기 한 번 있다 여기 어 있어 있어 아 꺼내줘 얜 같이 넣어줘 같이 넣어야죠 번데기 깨서요 괜찮아 어 걱정되는데 어 번데기 드디어 찾았어요 제가 찾았어요 또 번데기 찾아봐야 돼요 여기 있다 번데기 먹힐라 슈퍼밀 드디어 번데기가 생존했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군요 어 두 개나 네 두 개나 네 두 개나 그럼 너희도 기를 수 있어요 네 두 개나 네 두 개나 짝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너희도 기를 수 있어요 그럼 알으로 나올 수 있어요 얘들 견과류 좋아해요 어 또 있어요 번데기 네 번데기 아니요 아 이제 죽었다 왜 그래 번데기 찾아와 번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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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써도 있어요 네 마스크 써도 돼요 네 마스크 써도 돼요 아 아 드디어 번데기를 달견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여기가 굳어버렸어 딱딱해 드디어 얘들을 잘 살려봅시다 와 되게 크다 엄청 커요 되게 작고 귀여운 것 같은데 예전에 선생님 처음에 번데기 했을땐 되게 작았는데 이거 그 크기 3배에요 엄청 커 얘 번데기 비교해볼까요? 얘들 건드리면은 아 비슷하네 얘들 건드리면은 약간 돌연변이 약간 기형되더라구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둬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됩니다 자 슈퍼미럼 번데기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아 귀여워 자 슈퍼미럼 번데기 진짜 버렸으면 그냥 큰일까 큰일 뻔했다 막 끊게 버려요 끊게 얘들이 좀 크면은 또 몸집이 커질 거잖아요 그럼 여기 막 빡찰 거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알 나와서 부화된 것까지 보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완전 한살이를 넘어서 이렇게 자궁은 처음 봐요 네 그 밑에 자손까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그 밑에 자손까지 리안 리안 좋아 좋아 리안 슈퍼티비 좋아 좋아 리안 슈퍼티비 자막 제작 기상캐스터 paralysis 종 Walking Dead